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진영 논리에 가치지 않은 인물로 살아가는 것은 무척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보진영의 양심으로 불리는 진중근 씨가 동양대학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발언하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빼있는 그의 주장에는 저는 이런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여 우리 생각 좀 하면서 말하고 글 쓰고 행동합시다 진중근 씨의 발언에는 오늘의 한국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훌륭하고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중근의 직언입니다 12월 2일 날 진중근 씨는 그의 페이스북에 몇 가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이리저리 온라인 세계에서 몰려다니면서 상대를 엄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낙인 찍기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나무라고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빠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 문빠는 성냥이나 좀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아주 과감한 욕을 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첫 번째 진중근의 문빠 성냥이론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빠들 이해하세요 저렇게 극성스러워도 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집단 속에서만 성냥이가 되지 개인으로 돌아가면 한 마리 양처럼 얌전해집니다 개인으로 남겨지면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맡겨놔서 집단을 떠나면 아예 자기 생각을 못하거든요 이 문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건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맡겨놔서 집단을 떠나면 아예 자기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진중근의 문빠 좀비론입니다 여러분 좀비는 부활한 시체를 이야기하고 살아있지만 무사한 일과 타성에 빠져서 죽은 것과 진배가 없는 그런 상황이나 상태나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좀비 기업, 좀비 사회, 좀비 경제, 좀비족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진중근 씨 페이스북 내용 보시죠 뇌 없이 주입받은 명령어에 따라서 때를 지어 걸어다니며 액구전 사람들을 덮치는 이 아이들의 입에서 침을 흘리며 풀린 논으로 업조립니다 조중동, 일배충, 토착외구 친일파, 학력위조 최승해, 그런 니 총장 이게 좀비들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특히 진중근 씨를 공격하는 진영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문바들이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진중근 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인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묻고 또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의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너 생각이 무엇이냐야 남 생각 말고 우 따라다니지 말고 흔히 주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그리고 속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보면 집단에 이끌려서 사람은 순수한데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몰려다니고 이용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집단이 가는 쪽으로 따라서 가는 것은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가능한 본능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본능을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집단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본능에 굴복해버리는 것이죠 사는 것은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사람은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올바른 일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름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사실은 곧바로 정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사회에 그게 참 많죠 분명히 사실인데 사실을 그냥 왜곡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왜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니까 그건 부정의한 일이니까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일을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낙인을 찍고 건거 없는 음해를 하고 공격하고 상대방의 일종의 언어적 폭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나쁜 용어들을 계속 댓글로 남기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옳은 일은 아니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항상 열렬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약간 처음에 손해가 좀 되더라도 어떠하든지 간에 신중문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우리는 옳게 생각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글을 쓰고 그리고 동시에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은 옳은 일을 하고 삽시다 옳은 일을 생각합시다 옳은 일을 말합시다 옳은 일을 글로 남깁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일을 글로 남기고